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냐하! 너무 예쁜 거 아냐? 강동원 여자친구씨? 니가 더 예쁜 거 아냐? 송중기 여자친구씨? 응! 역시 우린 아이돌을 해야만 하는 운명인 건가? 냐하! 야 우리 동영상 찍고 놀래? 그래그래! 안녕하세요. 저희는 아이돌 가수가 꾸미 초등학교 5학년 에이미와 안젤리나예요. 저희 동영상을 보시고 악플을 너너너너 그럼 예쁘게 봐주세요. 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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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. 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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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덮 덤 덤 덤 덤 뭐하냐고. 너네야말로 뭐하냐고 이 초딩들아. 짜분하네 진짜 죽을래? 야 다시 보니까 너네 동화 속 주인공 같아 서울지와 시골지 진짜 오빠 왜 그래요? 내 눈엔 다온이 예쁘기만 한데 예뻐? 네 너 얘랑 닮았어 엄마 니 때문에 내 친구 갔잖아 제가 시골지 나 오빠가 내 방에 들어와가 아빠가 하지 말아가 아빠 하지 말아가 나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오징어 정답 오빠 진짜 짜증나네 왜 내 방에 들어와서 그러냐고요 너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 했다며 자 영땅 엄마가 빨리 가서 두부 사오래 아이씨 너 달리기 빠르잖아 출발 아 니가 가 두부 사올 때까지 앉아있을거임 방해나 하지마 어 인철아 뭐해 머털도사와 108 요괴 본다고? 우리집에 109번째가 있어 에이미 나 핸드폰 두고 갔어 요괴가 분실술을 썼어 헹 진짜 짜증나네 왜 거울 봤어요? 오빠가 오빠가 내 방에 들어 아 따라하지마 아 따라하지마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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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포금쟁이 아이씨 와 포금쟁이 이빨 왜 이렇게 많냐고 오이 나가 이 바보 돼지야 오우 나 바보라 나야 야 냄새 나고 도로운 바퀴벌레야 아아 난 바퀴벌레야 나랑 똑같이 생긴게 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악 시식 욕하지마라 강해하지 마라 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에이미가 인기 많은 이유요 섹시한 몸매 성격은 볼매 얼굴은 할매 진짜 욕 나오게 생겼네 진짜 토 나오게 생겼네 중단다 한 번만 하주세요 까불지마 별것도 까불 네 오늘은 제가 섹시한 부학하러 언니들의 춤을 보여드릴게요 원 투 쓰리 포 이러다 미 Licções이랑 여리를 척하게 또 디리 또 디리 또 디리 또 디리 또Н Bieber 오빠 이리 agg 이리 takt 하지 와라고 나가 안녕하세요 에이미오빠입니다 미처 초 bartender 승리의 츄, 달콤한 츄, 츄, 츄 진짜 그만 좀 하라고! 아니 나 달리기 1등 했는데 축하한다는 말을 못 해줄 방정 맨날 10%만 씻기고 오빠랑 나랑은 진짜 끝이야! 오빠 울어? 웃는 건데! 끝이야 끝! 오빠! 어쩌다 1등 한 번 해갖고 생색은 아휴! 새 운동화 신고 계속 1등 해라! 야이기가 치료자! 야이기가 치료자! 야이기가 치료자! 야이기가 치료자!